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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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긴장하게 안뜻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예술 cares 오늘도 좋아서 좋았습니다. 잠잘하더라구요. 괜찮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흰수 한번 꼭 잡았지만 냉면을 먹고 냉면이 아침 오전 해당이 너무 늦다나니까 급하게 짜시면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. 앞으로 좀 시간 이용을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신 거라 폐항 시민들은 대단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쳤게 듣고 정말 용단 내려서 오신대에서는 정말 우리 인민들이 뜨겁게 맞은했는데 그래도 인사착용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자신들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나서 김 위원님께서 직접 공항을 나오시고 그래도 수십만 시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저도 참 감사하겠지 않겠지만 남쪽에서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. 남쪽에도 내가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대대비를 봤으면 남쪽 MBC도 보고 서울교급하고 남쪽 인민들도 아마 다 관여의 분위이고 특별히 또 신양민이라든가 탈북자에 대한 것도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.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번에 전달될 수 있지 않는가 그 길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소개 많이 하십니다. 나 실제 우는 장면이 그냥 나와 외국 기자도 또 수백 명 있는데 한 천여명 기자도 나와 기립박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공항사업사도 공항은 원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척 인사지요.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아마 지금 적들은 또 대박의 외신도 그 다음에 우리 불아파 사람들이랑 자꾸 모란만 하면 왜 운분 생활하나 운분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. 난 세상에 뭐 과거에 중국도 갈댔고 인도네시아도 갈댔고 외국에도 비공개도 많이 갈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분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옷에서 이제 운분해서 해방됐다. 하도 모르게 했으니까 식빵차이라든가 이건 불편한 게 없죠. 여기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. 남쪽사람이 아주 흥미를 했던 게 하나 고맙습니다. 또 중국에서 통매가 남쪽사람이 통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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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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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매